땅불 바람 물 마음 다섯 가지 힘을 하나로 모으면 캡틴 플래닛 캡틴 플래닛 어느 집단에 가도 잘생겼다는 말을 한 명 이상한테 꼭 듣고 제 얘기 하지 말고 사연자님 얘기 하세요 내 얘기 아닌가? 여자한테 인기 많을 것 같다는 말도 항상 들어요 근데 정작 인기는 없어요 내 얘기네 제 눈에 안 들어오는 여자한테는 고백을 받긴 했는데 예쁜 애들한테 까여요 여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는 말 해놓고 정작 지는 나 안 좋아함 아 이런 느낌이 있죠 진짜 못생긴 건 아님 진짜로 뭐 나름대로 괜찮게 생겼는데 그래서 인기 많을 것 같다는 말도 항상 듣는데 정작 인기는 없다 이 오류가 있죠 무슨 말이냐 제 눈에 안 들어오는 여자한테는 고백을 받긴 했는데 이 문장적 오류 뭔지 아시겠어요?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적으면서 이거 무슨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내 눈에 안 차는 여자들한테는 고백을 받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인기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못생긴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 눈에 안 차는 여자들이 나에게 보내는 그 마음은 통계에서 빼는 거예요 그냥 아예 없는 데이터야 너희들의 마음은 그냥 아예 없는 데이터예요 인기는 좀 있는데 제가 사귀고 싶은 사람들은 저를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인기가 없어요 왜 인기가 없어요? 저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데이터 바깥이에요 난 니네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아예 없는 거야 나는 인기가 없는 거야 별로인 여자들한테 고백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난 인기가 없는 거야 왜 너네들의 의견은 내 엑셀에 집어넣고 있지도 않아요 아예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진정하... 나 좀 흥분했어요? 어느 여성분의 엑셀 파일에는 저의 의견도 그런 식으로 팽당해 있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 제가 말하면서 좀 감동적이었나요? 그렇다 하면은 제가 좀 경솔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고 근데 이게 이제 본인이 적은 내용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인기가 없다는 말은 말이 안 돼 여자들한테 고백을 받고 있잖아요 물론 사연자님에게는 여자 같지도 않겠지만 사람 같지도 않겠지만은 이런 오류는 왜 발생하느냐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고 말하는 얘기 듣다 보니까 자기의 그레이드가 이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본인의 그레이드와는 상관없이 눈이 높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50층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틀리지 않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여자들은 한 55층은 되는 거죠 그 본인이 눈이 높다는 사실이 중요하거든요 그냥 인사치뢰일 수도 인사치뢰로 뭐 그렇게까지는 말 안 할 것 같긴 한데 사실 여자들한테 고백을 꽤 받는다 이거 자체가 평균 이상인 건 확실해요 그건 맞아요 근데 사연자님은 그것보다 눈이 더 월등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한테 이렇게 말하는 여자들 있잖아요 너 여자들한테 인기 많을 것 같아 라고 말해놓고 정작 지는 나 안 좋아함 이런 게 이제 아쉽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사연자님이 데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죠 너 인기 많잖아 저희 가서 놀라고 나는 너랑 안 만날 거니까 저희 가라고 너 좋아하는 제네랑 사귀라고 너 잘생겼잖아 너 인기 많잖아 가 가 가 아 여긴 아니야 여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런 먹이사슬의 순환일 뿐이에요 결국에 그렇군요 당신이 업신 여겼던 그 못생긴 여자들처럼 그녀에겐 당신이 못생긴 여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미녀에게 추녀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그죠 당신은 미녀에게 추녀입니다 발라드 제목 같다 무슨 그런 발라드가 있어요 그게 무슨 발라드 제목 같아요 뭐 어느 나라 발라드가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어 아무튼간